전국에 계신 메가스터디 예비고삼 수험생 수험생이야 이제 수험생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능수학의 존신과 부심 장용진입니다 얼마 전에 한 2주 됐죠 퀘스트를 통해서 인사 한번 드렸는데 아 이게 2021학년도 수능수학을 성공하기 위한 세 가지 요건 세 가지는 꼭 키워드 잊지 말자 했었어 두 번째 두 번째 인사드립니다 아마 그때 했던 얘기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다시 강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지금이 또 까먹고 정신없이 흘러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중간고사는 다 끝났을 것이고 이제 여러분의 일상생활이 진행되고 있을 텐데 12월 초나 중순쯤에 학교별로 대부분 기말고사에 돌입하지 기말고사에 돌입하기 전이니까 10월 말이고 11월 한 달 이렇게 가잖아요 11월 중순부터는 아마 기말 대비를 막 신경을 쓰고 있을 거라고 지금은 약간 평화로운 시기일 것 같아요 안 돼! 평화로운 시기를 평화롭게만 보내면 안 된다 왜? 그 다음을 준비하고자 하는 그런 얼리버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일전에 한번 얘기했던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다시 한번 강조해 줄게 11월 11월이야 11월 거의 한 달도 안 남았어 11월 14일 수능이냐? 수능은 아니에요 수능은 이제 여러분 선배들 얘기고 여러분은 21, 21 11월 20일 학력평가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마지막 치는 거죠? 경기도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시험인데 11월 20일 학력평가를 준비하자 준비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준비하자 왜요? 11월 20일 학력평가는 원래 그냥 지나가는 시험 아닙니까? 사실 날짜도 잘 모르고 있었지 아마 학교에서 학력평가 시기가 되면 야 다음 주에 학력평가다 뭐 이러고 이제 학교 막상 가면 이제 실제로 학력평가 치고 그냥 에이 뭐 나 모의고사 형태 시험 준비를 안 해봤는데 막 대충 찍고 나가는 애들 되게 많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러다 보면 사실 정이 좀 안 가고 애정이 안 생겨 있으니까 중요하다고 생각을 또 잘 안 해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시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험 왜? 여러분의 수능은 절대로 올해 여러분 선배들 치는 수능과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수능이 어떻게 출제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른다가 절반은 또 맞아요 아무도 모른다가 절반은 맞다고요? 그러면 아는 사람이 있나요? 있죠 선생님 같은 사람 왜냐하면 다 뻔해요 원래 어떻게 변화할 건지가 과목이 다 정해져 있고 평가원에서 발표한 게 있고 기출의 흐름과 역사라는 게 있습니다 뻔해요 이런 거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앞으로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야 알겠죠? 자 시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수학 같은 경우는 가형 나형 구별 없이 공통입니다 공통 어떤 범위로? 수원 전 범위 수 2의 미분 활용 말고 다항암수의 미분까지입니다 다항암수의 미분 법까지죠 그러니까 범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뭐 나왔는데 어려워 안 해 나 어차피 겨울에 윈터스쿨 등록했고 그때부터 수능할래 그렇게 될 것 같지 그렇게 잘 안 돼요 윈터스쿨 해봐야 한 4주 정도 할 거라고 아니면 학교에서 보충 이때 4주 남짓 해도 바로 수능 미분이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파트거든 그래서 말인데 적어도 6평 시험지나 내년에 9평 시험지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학력평가 시험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년 3월이랑 내년 4월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출제위원들이 다수 퍼진에 있는 건 아니지만 다수의 검토 선생님들이 검토위원이시는 선생님들이 수능에 학력평가 출제위원이시라고 그리고 수능을 출제하시는 분들도 학력평가 시험지를 참고해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고민으로 이렇게 학력평가를 쳐왔구나 그래서 거기서 연장선에 있는 문제들이 신념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새 교육과정 하에서는 어떤 파트를 강조하고 어떤 파트를 상대적으로 조금 약화시키는지를 먼저 느껴볼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거지 아무 생각 없이 치워버릴만한 시험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꼭 준비하자 알겠죠? 준비는 어떻게 한다고요? 과년도 기출문제를 한 2년치 3년치만 풀어보는 것만 해도 충실한 준비가 되고 그리고 그 시험을 친 후에 선생님이 해설강의 찍어 올려줄 테니까 해설강의 참조해가면서 복습하세요 내가 적어도 수원전범이나 수투 쪽에서 미분까지 어디가 공부가 좀 돼 있고 내신은 끝났을 테니까 어디가 공부가 좀 덜 돼 있는지를 좀 잘 구별해서 보충을 조금만 더 할 생각을 그걸 알고 가는 것만 해도 아주 훌륭한 거야 내가 함수의 극한이 좀 약했구나 이런 걸 아는 것만 해도 삼각 함수가 좀 약했구나 이런 걸 아는 것만 해도 상당히 좋은 계기로 만들었다는 얘기인 거지 이해 가지? 그렇게 해서 잊지마 11월 20일 집에 전화할 거야 학력평가 열심히 응시했는가 그리고 그 뒤에 피드백하고 마무리하는 작업했는가 확인할 거예요 미분까지 시험치입니다 미분까지 알려줬어 선생님이 이게 뭐야 알림 기능이야 지금 알림 기능 두 번째 얘기합시다 두 번째 얘기는요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학력평가 치고 나면 이제 기말고사로 들어갈 거란 말이야 기말고사가 보통 12월 초에서 중순 정도까지 진행이 되죠 기말 범위가 아마 2학기 기말 수학 기말고사 범위는 아마 학교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을 거예요 미적분을 어떤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과 같은 경우는 이과 계열을 지망하는 학생을 위해서 미적분을 수업을 해주고 그걸 시험까지 내는 학교는 아마 거의 없을 거야 그런데 대체로 두 가지 정도 되지 않을까 수학2 끝까지 수학2를 끝까지 수학2 끝까지 진도가 나가고 기말고사 범위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 나중에 나영을 응시하려는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느린 건 아니에요 왜? 수원과 수2가 두 과목이 있지 그 녀석이 수능에 두 과목이란 말이지 수능 출제 거기다 확통만 추가하면 세 과목이 완성이 되잖아요 나영은 그런데 수학2를 실제로 수능에서 치지 않는 아유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또 알려준다 자 수학1이 있어요 수학1 수학1이 있고요 수학2가 있죠 수학2 수학2가 시험에 안 쳐요 이거 확통이라는 과목이랑 확률과 통계죠 확통이라는 과목 이렇게 되고 이거 외에 뭘 하나 더 칩니까? 미적분이란 걸 친단 말이지 당연히 이쪽이 가형이야 이쪽이 나형이고요 그래서 학교 기말고사 범위가 수학2까지다 하면 내가 나형 응시자라고 하자 나중에 계열은 거의 다 정했죠 여러분 그러면 2학기 때까지 이만큼 내신을 친 거니까 아주 부족하거나 무리가 있는 건 아닙니다 왜?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 제일 중요해요 남들은 확통이 정말 중요할 것이다 확통이 킬러가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 한다고들 했지 선생님 보기에는 많은 걱정이야 지나친 걱정이야 이미 어려워 이미 수능 확통은 내신 확통보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확통 수2가 핵심이라고 핵심 가면 공부량이 제일 많아야 된다고 사실은 그쵸? 근데 얘는 좀 문제가 생기는 거야 내가 이과를 갈 생각인데 이과 계열로 갈 생각이고 가형을 응시할 생각인데 수학2까지만 만약에 학교에서 수학2까지만 사실 수원 다음에 수학2가 있잖아요 내신을 하고 나면 고상 때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 그리고 뭐 내신과 수능이 가까워졌으니 내신 열심히 하다 보면 수능을 잘 하겠죠 천만의 말씀이거든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두 과목이나 남겨놓고 룰루랄라 기말고사를 치면 안 된다는 거지 혹시나 내가 학교에서 기말고사 시험 범위를 대략 봤는데 수2까지래 확통은 전혀 치지 않는데 나는 가형을 응시할 생각이야 이러면 초긴장 상태로 들어가셔야 돼요 어떻게 한다? 가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분 있잖아요 확통이랑 미적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그게 내신기관에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지? 하지만 수2의 후반부가 미분과 적분이에요 다항함수의 미분과 적분 이 미적분과 함께 공부해 두는 거 나쁘지 않을 겁니다 알겠지? 적어도 내가 그렇다면 적어도 시험기간 내에 수2를 공부했어? 그러고 나면 그 시험기간 딱 끝나면 시험이 종료되고 나면 이제 애들 좀 느슨해지잖아 그치?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학교를 그냥 여유롭게 다니는 시간이 있다고 그때라도 인강이라도 듣고 이래야 된다 알겠네?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겨울방학에 뭐 다 할 수 있어요 오산이에요 오산 많은 학교들은 아마 확률과 통계까지를 확률과 통계까지를 시험치게 될 겁니다 전체는 아니어도 일부를 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제 학교 동향들을 좀 살펴보고 했더니 그럼 차라리 나은 거예요 알겠죠? 왜? 나영도 수원 수2랑 확통까지 웬만큼 포괄이 되니까 2학년 때까지 내신이 좀 끝나고 있는 건 거잖아 그치?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죠 가영이 좀 아쉽긴 해요 시험 범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적분 아직 시작도 안 했고 미적분이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 내년에도 이것이 제일 중요한 과목이란 사실은 변할 리가 없어요 절대로 변할 리가 없다 그런데 이거를 한참 미뤄놓고 요거라도 어떻게 좀 마무리를 짓고 들어가는 게 좋은데 학교 시험 범위는 꼭 그렇진 않다는 거니까 가영 아이들이 긴장을 해야 되겠구나 맞지? 가영을 응시할 건데 학교가 이러고 있으면 참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긴장하고 계획을 세우자 이런 얘기를 했던 거고요 여러분 이걸 일단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 덧붙여서 이렇게 얘기해줄게 기말고사를 어떤 마인드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열심히 해야죠 기말고사를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데 팩트를 좀 알려줄게 수트든 확률과 통계든 간에 어차피 내년부터는 딱 10문제씩 나와요 수능에 수능에 딱 10문학 나옵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변할 리가 없고요 자 이유는 나중에 또 알려줄게요 8개 나오지 않을까 9개 아니에요 그냥 10개 나와요 정해져 있어요 수트가 10개가 나오는데 있잖아 황을과 통계가 10개가 나오는데 이 중에 내신을 열심히 하잖아 그러면 최소 6개 있지 다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신과 수능이 구별되지 않는 수준에 비슷한 방식으로 출제되는 게 한 6개 됩니다 나머지 4개는 내신만으로는 잘 안 돼 이를테면 확률과 확통에 빈칸 출원 같은 게 있어요 내신하고 많이 달라요 훨씬 복잡해 하지만 빈칸이 뚫려 있고 이런 거거든 아니면 28번쯤에 놓이게 되는 출원이 좀 필요한 확률은 내신에서 다루지 않아요 내신은 전형적인 조건들을 주로 다루는 거거든 그래서 마음을 이렇게 먹어야 돼 나는 이번 기말고사 때 확률과 통계 과목이 시험범이야 수능 대비를 하고 있어 하지만 저게 전부의 수능 대비는 아니야 알겠지 이 차이가 나는 건 어떻게 합니까 일단 확실히 다죠 나는 확률과 통계의 6할 60%를 이미 수능 대비를 하고 있어라고 마음 먹고 열심히 하십시오 나머지 4할은 선생님이 챙겨줄게요 알겠죠 그러니까 수능이랑 내신이랑 같은 지점이 있고 다른 지점이 있거든 다른 지점에 수능 강사인 수능 강의인 선생님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구를 선생님이 나중에 채워줄게 이 미적분은 아쉽게도 있잖아 이 수2열 문항에서 수2열 문항에서 이게 뭐 개수로 치면 이것도 한 6개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플러스 알파가 되게 많아 무슨 말이냐면 나머지 4개 문항이 나머지 4개 문항이 기출을 열심히 공부해야 돼야 익힐 수 있는 것들이야 절대 내신 수준에서는 익힐 수 없는데 기출 문제의 고난도 문제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 그 부분을 철저히 파헤쳐야 내게 될 수 있는 거라 수2는 이과 같은 경우는 시험 과목은 아니에요 여기로 넘어가겠죠 그런데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 문과라기보다는 나형 응시생들 같은 경우는 해야 될 게 되게 많은 과목으로서 기본기를 다져야겠다라고 마음먹고 학교 기말고사를 치시면 돼요 자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번 기말고사를 대하는 태도에 관한 문제인데 가형 응시를 염두에 두고 있는 학생은 긴장하시라 기말고사 범위 은근 적고 할 거 정말 많다 이런 얘기고 미리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으시고 선생님이 퀘스트를 통해서 계속 알려줄 거거든 가장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고3 학생이 고3 학생이 뭐 할 수 있는 그래 1년 만에 가형 수능을 준비할 수 있는 뭐 다 의욕은 다 좋아요 그거 안 될 거야 아마 잘 실제로 지나 보면 거의 공부 제대로 못한 채로 수능 치거든 그거를 귀를 쫑긋 세우고 긴장하시라 선생님 얘기를 잘 들으시라 이게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수투나 황글통계 모두 나형 응시생들에게는 더욱더 살의 피부에 와닿을 텐데 실제로 수능 대비가 된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알겠죠? 절반 이상의 수능 대비라고 생각하시고 나머지 빈틈을 겨울방학의 강의를 통해서 본격적인 수능 레이스를 통해서 채우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기말고사를 응시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고 나면 기말고사 끝나면 선생님이 막 강의를 촬영해서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퀘스트를 통해서 안내해 주고 강의를 안내를 충실하게 해줄 테니까 올해는 어느 해보다도 교육과정이 바뀌고 새해 수능으로 전면적으로 변하는 시기 때문에 선생님과 학생들의 철도 궁합이 잘 맞아야 돼요 선생님이 이렇게 가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잘 알아듣고 잘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귀 쫑긋 세우시고 다음 퀘스트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얘기했어요 두 가지 꼭 명심하시고 다음에 만납시다 여러분 또 만나요 그럼 다음 퀘스트에 또 만나요